네, 저희가 필드 나갔을 때 샷이 잘 되는 날보다는 사실 쇼게임이 잘 되는 날 스코어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린 주변 경사지에서 어프로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은요. 왼발이 맞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그린 뒤로 넘어갔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경사도를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경사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주셔서 만약에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평소 정도로 평소의 공위치와 평소 정도의 이 스탠스로 똑같이 어프로치를 해주셔도 탄도만 약간 낮아지고 런만 많이 발생을 하는 정도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경사가 아주 심한 곳이 있잖아요. 특히나 많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정도보다 굉장히 심한 이런 경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과감하게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그 정도는요. 내가 치기 전에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시잖아요. 어프로치 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할 때 이 경사가 심하면은 클럽 헤드가 지금처럼 지금은 제 오른발 안쪽 정도 제가 평소에 공을 놓는 위치 정도의 클럽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경사가 심하면 여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른발 쪽, 오른발 바깥쪽, 오른발 쪽에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클럽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 공을 놔주세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과감하게 오른쪽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발 거의 끝쪽에 공을 놨거든요.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오른쪽에 놓으셔도 돼요. 완전히 오른발 바깥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공을 옮겨 놓는다면은 공을 맞추기는 좀 더 쉬워지지만 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윙 크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작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경사에서 공을 맞추는 게 좀 불안하다. 괜히 뭔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숲에 보면은 대나무, 대나무 자란 거 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곧게 자라나 있죠. 직선으로 쭉 뻗어 있잖아요. 내가 대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지면에 쭉 뻗어있는 대나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삐뚤게 자란 거잖아요. 지면에 쭉 뻗으려면 이렇게죠. 이런 느낌으로 내 몸을 지면에 곧게 맞춰주신 후에 어드레스를 하시고 어프로치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공부터 컨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경사도에 몸을 확실히 맞춰주시고 공 위치도 오른발 쪽에 옮겨놓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내리막 라이에서도 공을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다면은 내가 띄우고 싶다라고 해서 헤드도 살짝 열고 공도 왼쪽에 놀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프로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린디로 넘어가서 왼발 내리막일 땐 굴리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왼발 오르막인 상황을 알아볼 건데요. 평소에 이 왼발 오르막 경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이런 경사는 특히 앞핀인 경우에 조금 짧았을 때 걸릴 때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리 조절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클럽 하나로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56도면 56도, 52도면 52도 하나로만 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스윙 크기를 내가 평소에 평지에서 한 이 정도 크기로 스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왼발 오르막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스윙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왼발 오르막은 공이 잘 떠서 그린에 떨어져도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스윙 크기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크게 올려서 어프로치 해주시면은 거리감이 어느 정도 맞으실 거고요. 만약에 나는 클럽을 좀 자유자재로 다른 것도 쓸 수가 있다. 클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윙 크기는 동일하게 평소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클럽 선택만 샌드 엣지를 선택을 했다면 왼발 오르막이 심할수록 52도나 피칭 엣지로 다른 선택을 해주시면 거리감이 맞으실 거고요. 방향이 좀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른쪽을 보고 어프로치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에서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당장 라운드 나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신경 쓰시면서 어프로치 해보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